꽃이 피는 봄이면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열리죠. 보성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이자 국가 무형 문화재인 씨름 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지역 행사 등이 개최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씨름판에 올라선 두 선수. 상대의 삿발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일어납니다. 선수들은 자세를 고쳐잡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몸을 살짝 돌려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제2회 전국 장사 씨름대회 중등부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 선수 90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관중 석회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자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찾아왔습니다. 5월 보성에는 또 다른 체육 행사들이 준비됐습니다. 전국 요트 대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는 4일 하루 개최됩니다. 이번 실험 대회를 시작으로 마라톤, 요트 등 매년 전국 금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보성군을 대한민국 체육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보성의 대표 특산물 차를 알리는 보성 다향 대축제가 한국차 문화공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하지만 행사에 온 관광객이 지역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할인 혜택 등이 마련되지 않은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